ляются 아무거나 두 줄 띄워되면 되죠?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아무거나 두 줄 띄워면 되는 거에요 4억이면 한 세트 정도 되지 않나?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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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거 없네 도전 도전 10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레전드 올라가면 도전 레전드 올라가면 레전드 올라가면 다닐 레전드 세줄 나오면 어떡하냐 어? 나왔다 아 재개야 안팔 수도 없고 아쉽네 앞이 마력이 나와가지고 안팔 수는 없어 파는 게 맞긴 하지 유니크 하나도 없을까? 유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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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픽 노작이 2억 4천 5개야? 와 너무 비싸다 의미 매력 온 1920 와 가술 주행 courage 룸 Madame 아우 나와있어 참 3 4 5 6 7 8 9 10 12 13 아 개손에다가 15 16 아 3줄인데 이거 3줄은 의미 없잖아 아 3줄 떠야겠는데 아이고 야 난리나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될거 아니에요 20 8억 썼는데 3줄 3줄 나와야 될거 같은데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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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7개 썼네 47 47 57 5 5 10 100점 60 곱하기 47 22 22 없었어? 22 플러스 4.5 49 25 20 5 29 얹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